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수석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수석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수석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수석인들은 그들에게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수석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사제들과 파리사이들은 이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저는 미사 한 대만 본당에서 안 해도 한 달은 어디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서울교구에 가서 사순특강 타본당 교우들한테 하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히 했고 또 특히 유다인들의 정치자들이죠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버린 돌로 이렇게 대했었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나는 이 말씀처럼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내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가장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가장 악한 것을 선택한 이들을 그냥 다 심판하시고 처단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악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고 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힘을 다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망가졌다고 해서 또 너무 큰 죄를 많이 졌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또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것 자체는 분명히 명백한 사실이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나의 죄 안에서도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도록 당신의 섭리와 은총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막내인 요셉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거 자체로는 이게 가족 안에서 막내 동생을 종으로 팔아넘겼다는 것은 정말로 큰 죄죠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지만 요셉이 이집트로 감으로 인해서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그의 나머지 형제들을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로 이 범죄가 온 가족을 살리는 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죄 안에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소작인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비유에서 보면은 포도밭의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이 종들은 예언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 죄 속에 있는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느님의 이 손길 그거 자체를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내 스스로 하느님 나라를 그냥 장악해버리려고 하는 마음 장악한다는 것 자체는 하느님이 필요 없어져 버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하느님의 이 무한한 섭리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느님의 은총도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경우와 같으냐면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마음을 먹게 되느냐 그 죄가 죄가 아니라고 느껴지게 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하느님이 되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만 우리들이 조심한다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반드시 살릴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소작인들처럼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나는 이 믿음과 함께 하느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벌어진 일만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중단해 버리거나 하느님에 대한 희망 자체를 아예 내 안에서 꺼버리거나 하느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거나 그런 것만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나도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담으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내 안에서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상황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수록 한번 마음속으로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나를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이 믿음과 함께 오늘 기쁘게 한번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좌절 금지 절망 금지 아무리 큰 죄 줬어도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과 함께 희망 갖기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 기쁘게 사십시오 신나게 사십시오 아직 죄 고백 못했어도 그래도 기쁘게 사십시오 아직 고해성사 못 봤어도 기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이 그런 나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나오는 소작인들처럼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하느님도 필요 없어져 버리게 하고 그냥 내 스스로가 하느님인 것처럼 그렇게만 살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거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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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